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컴퓨터인데 한 15대니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손 넣어봤을 때 이게 지금 유광이라서 유광이랑 틀리게 핏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으시면 발등이랑 발바닥이랑 너무 예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신으시는 커피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위에 보시면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게 힙 라인이랑 앞에 있는 배 부분 있죠? 여기를 딱 잡아주거든요. 허리를 조금 더 날씬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광택이 난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광택이거든요. 내가 다리가 조금 산태마처럼 조금 책상이 이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위에 의상이랑 같이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뜬하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15대니아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하나 정도는 집에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타킹 별 5개 중에 4개 정도 줄 것 같거든요. 몸에 직접 해보시고 착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